안녕하세요. 좌선생입니다. 제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조금 골라봤습니다. 여러분 함께하세요. 제가 좋아하는 항정살을 먼저 먹어볼게요. 그 다음은 삼겹살. 한 두 점 이렇게 잡아가지고 멸치젓까지죠. 이렇게 찍어서 역시 돼지 오겹살은 베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 비주얼. 믿고 먹을 수 있는 영양 만점 돼지고기. 제주돼지면 돼지. 이 캠페인은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와 함께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저는 시간이 다가오는 삼겹살이 고통이에요. 아무래도 사단법인 화사에